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거 문제 여러분들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보면 선거관립위원회가 4천 명의 참정권을 박탈해버린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2016년 은평갑 은평갑에 제야 H님이 이렇게 제공하신 자료를 보게 되면 10장당 2장 무려 4천 장 넘는 그런 무효표가 나온 겁니다. 무효표가. 이제 무효표가 나왔기 때문에 그 무효표 분석을 해서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보니까 사전 투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당일 투표가 진행되기 전에 특정 후보가 사퇴해가지고 이렇게 무효표가 많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분석 결과는 제가 다 이렇게 내리는 걸로 그렇게 결정했고 은평갑 사례가 아니더라도 은평갑 사례를 제외하더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발견해낸 것 사전 투표 10년 동안 발견해낸 것 사전 투표율을 부풀려서 유령 사전 투표 사수를 만들고 그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전산 조작과 위조 투표의 투입으로 집어넣는 그 소위 발견은 하나도 여러분들 손상이 안 되는 그것은 사실인 겁니다. 사례를 제주값 제주월 서귀포시 이런 것은 사실인데 은평갑은 여러분들 거기에서 제외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이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이게 언제 사퇴를 하게 되는가 하니까 사퇴를 여기 보시게 되면은 사전 투표가 마치고 난 다음에 김신호 후보가 사퇴를 한 겁니다. 사전 투표가 다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사전 투표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 사퇴를 했기 때문에 그 사전 투표에 김신호 후보를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 4천명 표를 그냥 무효표 처리해버린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러니까 그 4천명은 적극적으로 사전 투표장에 나가서 표를 찍은 사람인 겁니다. 표를 찍었는데 그냥 그거를 무효표로 처리해버린 겁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 어마어마한 사건인 겁니다. 그것은 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선관위가 무력화시켜버린 사건입니다. 대단한 거죠. 그게 헌법 소원 대상인 겁니다. 사전 투표가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낸 사례가 2016년도에 바로 있었던 이 언평갑의 사전 투표지 4천장 무효사건인 겁니다. 사전 투표제도의 치명적 단점을 드러낸 사건인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은평갑 무효표 4천여표 사전 투표에서 적극적으로 참정권을 행사한 투표자들의 사전 투표를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의적으로 무효표를 처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건이고 사전 투표 위원성을 극명하게 드러낸 사건인 겁니다. 여러분 그냥 표를 잘못 찍은 게 아니고 시간을 내서 사전 투표에 가서 김신호 후보 뭡니까? 김신호 후보를 찍은 표가 다 이런데 뭐죠? 사전 투표를 처리를 해버린 겁니다. 대단한 거죠. 이 내용을 정확하게 누가 지적하는 거 아니까 오원호 대표께서 2016년 은평갑 사전 석표의 4천표가 강제로 권리를 박탈당했습니다. 사전 선거의 반헌법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옥 대표가 착하게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추가해가지고 2016년 은평갑 관외 사전 선거에서 1817표가 무효표 처리됐습니다. 개표 결과에서 기건 후보가 일명 빠져있다는 사실을 방송을 내보낸 다음에 제보를 받았는데 사전 선거를 치르고 난 다음에 당일 선거 이전에 사태란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상적인 사전 투표에 참가한 4천표 가까운 표가 무효표되는 책임이 발생하는데 그 책임이 투표자도 아니고 후보자도 아닌 사전 선거 자체 때문인 것입니다. 반헌법적 케이스가 발생했는데 선거관리를 숨기고 싶어서 중앙선거관리를 개표 결과에 사태 후보의 이름도 없이 결과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박주민의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 득표율이 다르다는 것은 조작의 결과이고 사전 선거 후 후보 사태는 사전 선거가 반헌법적 결과를 낳았다는 중요한 케이스라서 중요한 발견입니다. 사전 선거 폐지에 기름을 부은 결과입니다.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기 때문에 제야 전문가가 다시 분석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기에서 이 1817표가 사태한 후보의 표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8307표 가운데 최홍재 새누리당 2235표 박주민 3956표 최승연 299표 그다음에 여러분들 무효표가 되면 안 되고 김신호 후보가 1817표를 그냥 다 무효표 처리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선관위 자료에는 아무 흔적을 남기지 않은 겁니다. 그냥 이렇게 무효표 처리를 해버린 겁니다. 당신들 표는 필요 없다 이렇게 선관위가 결정해버린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당신 그냥 표 던진 건 소용없어 이렇게 결정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표가 사태한 후보의 표가 많이 들어가 가지고 그런 사전투표 무효표 비율이 20%대를 넘어섰다. 그 내용을 정정겸해서 그러나 훌신도 또 중요한 그런 의미가 들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